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바로 노래 선물 저희들이 또 짧게 부탁을 좀 드려봤는데요 자 오늘 유일한 보컬 띄웁니다 다비치가 화음이란 이런 거다 살짝 좀 보여주셔야죠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 계시는 유대감님이 오늘 생신이세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축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대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 이러니까 되게 대감 같으시네요 진짜 되게 높으신 분 같네요 나 순간 어떤 모습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가냐면요 팔손 자칫 때 제가 이렇게 앉아있어서 그거 알죠? 약과로 탑산 넣는 거 그런 모습이 제 옆으로 감사합니다.